아 말리포에서 아 나온 인딩 지금 파도 노을이 좀 있어서 파도를 타고 오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영상 촬영 중입니다 자세 낮추고 오케이 계속 와봐 바로 옆으로 지나가 봐 영상 찍어 줄게 계속 가 계속 오케이 오케이 자세 낮추고 자세 낮추고 이게 서핑이지 오 금방 멀어지네 금방 파라져버렸네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